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직무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이 아니라 구청장이십니다. 네, 그러십니다. 일단은 당선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게 검정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검정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가 워낙 전국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선거가 치열한 데 반해서 우리 검정구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쁨보다는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하나하나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선 전 구청장께서 급작스러운 부고였기 때문에 더욱더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임 구청장께서 일을 하시다가 내춈로 돌아가셨는데 그 잔여 임기를 채우는 선거였기 때문에 전임 구청장의 남겨진 일도 해야 되고 또 제가 구상했던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선거 승리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김경지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격전이 정말 예상이 됐습니다. 막판까지도 그랬었는데 오히려 4월 총선 당시 때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크게 벌어졌거든요. 이 승리 요인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선거가 야당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권심판론을 주장을 했었고 국정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선거 초반에는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검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적임자가 저라는 것을 꾸준히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선거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우리 검정구의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권심판론도 중요하지만 검정구의 변화를 위해서는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표차가 많이 벌어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인데 이게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강조를 하신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줬을 테고요. 저는 검정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정치도 해왔고 그래서 검정구의 현안 상황을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의원으로 시작하신 구정활동과 시의원까지 그러면서 굉장히 친근한 모습들도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줬을 텐데 구의원을 처음 하신 게. 2006년입니다. 그렇죠. 2006년이고. 2018, 20년이 다 됐네요. 재선구 의원을 하면서 검정구의회 의장도 지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정구 변화의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를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구정을 하시면서 또 본연의 세무사라는 전문부 자료를 또 잘 활용을 한 부분도 주요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두 분 다. 그런데 중앙당, 또 집권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있었고 막판에 김건희여서 악재도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좀 불안했거나 또는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국정 지지율이 많이 낮게 나오고 그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초반에 상당히 위력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 전국에서 야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검정구에 포진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수적으로 조금 밀리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박빙 또는 박빙 열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혼란스러웠던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패를 떠나서 정말 전국적인 관심사를 받은 부분도 있고 뜨겁고 멋진 승부였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직접 내려와서 여러 차례 내려왔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부담 또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검정구가 사실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곳의 보궐선거가 있었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한 곳이 우리 검정구였는데. 제가 이 선거에서 지게 될 경우에 입히게 될 당에 대한 타격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데 대한 사실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승리로 보수 결집을 좀 증명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양당 대표의 대리전 양상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침내병원 정상화. 이게 지금 너무너무 답변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까? 일단 2017년에 침내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 침내병원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검정구에는 고령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검정구의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침내병원은 검정구민들의 어떤 의료환경을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검정구와 부산시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침내병원은 부지를 499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서 백종원 검정구 국회의원 또 꾸준히 노력을 하여 왔고.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침내병원을 운영하는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근정심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상 건강보험에서 침내병원 운영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침내병원 정상화는 착실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화 안건 상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 부분을 장관으로부터 답을 받은 부분이 매우 유의민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공약으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죠. 검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 빨리 추진이 되면 되는데 재개발이 지연이 되다 보면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주택을 멸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슬럼화되고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부분을 좀 신속히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내려와서 저희 선거 캠프에서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우리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세 가지 안건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공공기업 비율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그 지역의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을 만나보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한 한 한 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제 제도 기술도 사실 따라와야 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구정 방향에 대한 한 말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검정구 발전을 위한 변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검정은 사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 유출, 그로 인한 상권 침체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인기가 1년 8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하기에는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화에 반드시 또 부응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